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하실 것은 제가 한 이틀 전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을 한번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아주 쉽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습니다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보통 트윈모션으로 일반적인 작업을 하려면 인테리어나 그 밖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잡다한 풍경을 만들려면 이틀 3일이 걸리는데 이런 영상 같으면 한 1시간 걸렸을까? 그것밖에 안걸렸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할까? 큰 힘 들이지 않고 만든 거니까요 배우는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그렇게 쉬웠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상 프로그램을 들수다 보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또 자주 드나들어야 익숙해질 테니까요 트윈모션을 열었습니다 요 장면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 중심점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바닷속에서는 필요 없죠 그래서 잠구던가 아예 델리트로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나 바다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브러리에서 모티를 찍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라고 있습니다 물 이걸 열고서 그냥 끌어다만 놓으면 바로 이제 바다라는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만드는 영상에서는 이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은 발이 뭐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강이나 시냇물 만들어준 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이게 자체가 모델이 아니라 교배지나 바닥재 같은 모티리얼입니다 모티리얼 재질이라고 하죠 재질이라 입체감이 없어가지고 물 모양은 나는데 강 모양은 나는데 실제 강은 아닙니다 그냥 벽지를 입혔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다른 기능을 이용합니다 여기 앰비언스를 찍고 앰비언스를 찍어주면은 속성창이 열리는데 이 환경 이란 아이콘이 활성화 되어있죠 이 상태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보면은 오션이라고 있습니다 오션 바다라는 뜻이죠 오션에서 사용해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 현재는 일반 평지이기 때문에 체크가 풀렸는데 이걸 찍어주면은 이 오션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니까 체크를 해주고 이건 임시 다스입니다 그러면 클릭 한번에 이렇게 받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그 E키 ABCDE 라는 그 알파벳의 E E키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치켜올립니다 그러면 바닷속 풍경이 이렇게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코가 또 맹맹합니다 오늘 뭐 눈이 왔는데 눈이 더 올라가고 하는지 코가 맹맹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오션에 들어가보면은 바다를 체크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높이가 1m 밖에 안됩니다 1,2m 보이죠? 여러분들 그 트위무스에서는 이 미터가 아니라 cm로 보일겁니다 100.00cm 라고 표시됐을텐데 언뜻 실감이 잘 안나죠 cm는 미터에 익숙해져있다보니까 cm로 보일 경우에는 이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환경설정 그리고 이 유닛 설정을 찍어보면은 cm로 표시되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터에다 체크를 바꿔주십시오 cm, m 미터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 그럼 여기 미터로 나타날겁니다 1m 이 이 말하자면 바닷속 그 높이가 1m 밖에 안되나면 뭐 허리춤에 와닿는 바다 글쎄 실감이 잘 안나죠 바다는 좀 깊어 하니까 높이를 좀 끌어올려서 10m정도로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나중에 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한 다음에 수심을 다시 만져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오션에 들어와서 높낮이를 조절한다 알아두시고 잠시 닫고 잠시 닫고 바닥이 일반 평지라 닫고 줘야겠죠 이 평지 바닥 표 바닥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라이브러리에서 머트리얼을 찍고 그라운드가 보입니다 그라운드로 찍고 들어가세요 머트리얼에서 라이브러리 머트리얼 그라운드 그러면 네이처가 있죠 도심요소와 네이처 자연에 가까운 어떤 재질을 모아는데고 이건 도심의 인공적인 자료들이 이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스팔트나 뭐 벽지 그런거 여기는 네이처 네이처 네추어가 맞겠는데 네이처라고 번역을 해놨죠 여기 들어가보면 여러 재질들이 있는데 이런것도 있고 너무 질서화 질서화 돼서 좀 불편하지 이런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사용한 재질은 리버 페불스라고 해가지고 강바닥에 재질입니다 강바닥에 자갈 이걸 이걸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이걸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 입맛에 맞는 여러 재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여기 들어가도 되고 라이브를 해서 메가스텐 표면으로 들어가서 스톤 스톤 스톤이 있고 뭐 플라스터 뭐 샌드 그라스 초원 뭐 금속 여러가지가 있는데 스톤으로 들어가서 자갈 폐불 버튼이 있죠 이걸 들어가면은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것과 비슷한 종류들도 많은데 여기 있는 것들도 이게 그래도 이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제 입맛이 그러니까 뭐 꼭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트윈모션을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Q 나 E A D W S 그 기본 버튼 활용 방법은 잘 아시겠죠 그걸 모르면은 아무 작업이 안됩니다 그 W 나 E 키를 이용해서 이리저리 방향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익숙해질 때까지 기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시 닫고 바다와 바닷속 풍경이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서 속성창을 불러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나 회전은 어떻고 스케일은 또 무슨 장치인지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바다니까 좀 돌도 크고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스케일을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 반사광이 이 물결에 반사광이 너무 환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좀 상극처럼 보여서 오히려 불편합니다 바다 속이라면 당연히 어두울 것이기 때문에 광도를 좀 줄여줘야겠죠 광도라고 하나 뭐 밝기를 좀 줄여줘야 더 자연스러우기 때문에 앰비언스를 찍고 환경창에서 날씨 날씨를 흐림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흐림으로 바꿔주면 이 웅덩이가 나타나고 풍경이 대뜸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 거뭇한 웅덩이가 보기가 싫죠 이게 이게 뭐냐면 현재 이게 흐림으로 바꿔주면 바깥 날씨에는 비가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다 보면 물웅덩이가 자연히 생기는 거니까 그 흐림으로 만들어졌더니 바다 속에까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날씨 세부 사항을 찍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표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돼서 이렇게 거뭇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체크를 풀어주면 엉덩이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체크하면 엉덩이가 생기고 사라지고 엉덩이가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풀어주고 강수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풀어주고 그래도 강바닥이 너무 밝다 싶으면 노출 키를 노출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노출 조정 노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제자리로 돌리고 이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식생을 눌러줍니다 식생 그럼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 바위를 배치를 해줘야도 자연스럽겠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바위가 바로 이 바위인데 제일 실감이 자연스러운 바위가 바로 이 바위입니다 다른건 좀 이상해 모양이 갔다가 이게 불러다가 무작위로 배치를 해줍니다 허옇게 보이는건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거거든요 마우스를 빼내서 우클릭을 해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불러다 놓는 것도 좋지만 뭐가 좀 안맞다 싶으면 선택을 해서 이 스케일을 이용해가지고 줄이던가 키우던가 변화를 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다 똑같은 모양의 모양의 바위가 되니까 크기를 키우던지 아니면 자리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던지 변화를 줘야 무리가 안가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줘야 또 보기가 낫습니다 바닥재가 드러날 것 같은데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안 나타나니까 다행인데 다른 바위를 불러왔을 때 바닥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즈모를 이용해서 아래로 좀 아니 이게 아니지 바위를 선택해서 감춰주던가 감춰주던가죠 아시죠 바위를 불러다가 키우면 바위가 되지만 또 줄이면 큰 돌이 되는 겁니다 큰 바위에서 스케일을 줄이면 중간 크기가 돌이 되는거죠 돌 그렇죠 바위는 바위지만 작아졌으니까 돌이죠 여기 저 뒤에다 놓고 이 바위는 바위와 바위가 이렇게 연결되도 연결 이음새가 별로 표시가 안나서 아주 바위는 바위와 바위가 이렇게 연결되도 갖다 붙여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바위는 이게 더 실감이 나겠죠 이렇게 바닥에 약간 떠있고 기암 기암 기암이라고 하죠 기암 절벽 기암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출렁이는건 바다 속이니까 저절로 저절로 출렁거리는거고 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안져도 저절로 흔들리니까 오히려 보기가 낫습니다 잠시 닫고 이 물갈 모양이 사라졌네요 다시 들어가서 앰비언스를 찍고 오션으로 들어갑니다 오션으로 들어가서 이 높이 슬라이드를 좀 움직여 보면은 이 반사광이라고 할까 출렁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현재 수심은 8미터니까 너무 얕은 측에 들어가니까 조금 키우고 훨씬 낫죠 이렇게 히끗히끗 반사광이 일렁이는 모습이 이런식으로 바위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시고 다음에는 고기 물고기를 불러옵니다 그 물고기는 뭐 외부에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불러와도 좋지만은 찾기가 힘이 드니까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객체를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에 이 캐릭터 동물이 보이죠 동물을 찍고 이 밑에 관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자료는 이렇게 불러다가 스케일로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게 바닥에 가까우면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바닥에 잠기는 수가 있습니다 잠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 불러온게 방금 불러온게 완다 라고 파일이름이 기재되어 있죠 완다가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완다라고 써있죠 완다 이 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바닥에 잠겼을 경우에는 잠깐 올려줘야 합니다 이제 여쭈고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불러다가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잠기는 잠기나 약간 위로 역시 지켜오고 이것도 역시 크기 버튼을 이용해서 좀 키우던가 해야만 이게 먼저 불러온 고기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져서 보기가 더 낫습니다 이걸 안해주면 계속 불어오는 고기마다 다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단조러워 가지고 좀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기즈모를 이용해서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동 기즈모로 방향을 좀 바꿔준다든지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르게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모자라면 다시 불러다가 또 놓고 원하는 만큼 불러다 쓰십시오 도난받으니까 크기도 좀 바꿔주시고 방향도 좀 이리저리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바닷고기들이 숫자들을 늘려주시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요즘 애니메이션 자료를 불러다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임포트로 들어가서 제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드린 거기 그걸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임포트에서 불러다 역시 배치를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거기 링크를 걸어드린게 이 피쉬 애니멀스 스위밍이라는 파일이거든요 바로 이제 저는 틈날 때마다 그 스케치팹을 구석구석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자리 없나 해가지고 수백 개를 모아놨는데 그중에 휘시 애니멀 애니메이션 스위밍이 링크를 걸어드린 그 관상황입니다 소스 열기를 선택을 해보면은 현재 여기 들어와있죠 이게 잘 안보이네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안보입니다 왜냐면 위로 섣궂혀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큐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위에서 눌죠 그럼 위치 설정이 잘못된다는 얘기죠 다시 이 키를 눌러서 바닷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좀 낮춰줘야겠죠 낮춰줘 낮춰줬는데 또 일부는 표면으로 표면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면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면 밖으로 안 보이니까 이 크기가 지금 현재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이 크기를 적당히 물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튀어나오는 고기가 없나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튀어나오는게 좀 더 줄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키나 큐 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바로 잡고 수중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반사광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리저리 잘 보이는 곳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이게 바닥에 갇힌 것 같아요 바닥에 잠긴 것 같아요 위치가 좀 안 맞아가지고 바닥에 잠긴 거니까 이동키로 위치를 좀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다행히 물 바깥으로 안 벗어나고 이렇게 잘 보입니다 카메라 위치 카메라 위치가 위쪽으로 향해가지고 오히려 또 움직이는 장면들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윗모션 기본기를 배우실 적에 이 키보드에서 여섯 자리 방향키가 있지 않습니까 Q E A D W S 이 여섯 키를 이용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화면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은 화면이 헐라당 뒤집힐 수가 있고 잘못 누르면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 그 키 그거는 실수 없이 잘 사용해 보십시오 그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해야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키보드 위치도 몰라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으로 부족하면은 다시 부르다 역시 아까처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 놓습니다 배치를 하되 이 이동키와 그 스케일키를 이용해가지고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수중 식물 수초라고 하나 그 수초들을 이제 군대군대 심어줘야도 효과가 더 나겠죠 이거 한 마리도 바깥도 튀어나가네요 키보드를 좀 바꿔져가면은 안 보일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불러온 애니메이션이 일곱마리 일곱종류가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만든 영상에서 아주 예쁜 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거기 어정이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쁩니다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 같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두 번 불러왔기 때문에 두 마리인데 이렇게 변화를 안 줬기 때문에 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요 물고기는 이 더보기에서 여기 임페리얼 P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스케치 팹에 들어가면은 임페리얼 PC라고 영문자로 표기됐는데 바로 이제 임페리얼 PC도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다 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마리가 뛰어놀게 해 주는데 이제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물풀 수초를 불러와야겠는데 그 수초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 자체 내에는 트윈모션 자체 내에는 쓸만한 게 없고 메가 스캔으로 들어갑니다 메가 스캔으로 들어가서 3D 식생이라고 있어요 3D 식생 3D 에셋 표면 데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3D 에셋은 그야말로 3D 모델이고 이 3D 식생은 같은 모델이지만 이제 식물류 식자재만 모아놨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잔디라든지 잡초라든지 꽃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트윈모션 자체에 내장된 객체들 보단 더 다양하게 많은데 필요하시면 여길 들어가서 수초를 찾으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수초 수초는 영어로 언더워터 플랜트라고 하더라구요 구글번역에서 그 수중식물을 쳐보니까 언더워터 플랜트라고 나오니까 그 제가 그 써먹는 겁니다 영어로 언더 워터 워터 언더워터 플랜트 그야말로 수 수 물표 물지하에 플랜트 수중식물이죠 이게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검색을 치워주고 엔터 그러면 619까지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찍어다가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하십시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것도 역시 키우고 아무리 키워도 물 바깥에만 안보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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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키워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초들을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 아셨죠? 꾸며준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게 세 가지 작업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작업으로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밭다를 만들고 바위를 불러오고 물고기와 이 수초들을 적당히 좋은 위치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수초가 많이 깔려 있어야 하니까요 뭐 백번이든 열 번이든 그냥 무조건 끌어다 놓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이 메모리가 부활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 컴퓨터 성능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바위나 물고기나 수초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해야 녹화가 아니라 참 렌더링을 해야 그 작업이 끝나는 거겠죠 렌더링 과정은 미디어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단추는 이미지를 만들 때 써먹는 거고 두 번째 비디오를 만들 때 쓰는 장치입니다 찍어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눌러주면 이게 첫 화면이라고 이렇게 첫 화면이 첫 커트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든지 하나든지 더 찍어주시고 여기를 선택 첫 화면은 그냥 놔두시고 첫 화면은 어디에서 시작할 건지 그건 알아서 이제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화면에 변화를 줍니다 두 번째 화면에 이걸 좀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방향을 위로 지켜올린다든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만들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세로 고침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10초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10초문 너무 짧으니까 한 30초나 이 컷 위에 맞게끔 적당히 시간을 연장시켜줍니다 두 컷밖에 안되니까 30초로 했는데요 여러 컷을 잡아가지고 1분이든 2분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한 걸 느끼기 위해서 그 노래의 시간에 맞추던지 그만큼 수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샘플로다가 두 장면만 하는 거니까 꼭 이게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 장면 여러 컷을 연결시키 시키십시오 돌리던지 아니면 좌우로 이동을 해주던지 위아래를 바꿔준다던지 각도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가 다르니까요 뭐 이렇게 크루즈업을 시킨다던지 작업을 하는 동안은 애니메이션이 움직이지 않는데 렌더링을 하면은 다 영상 속에서는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각 뒤에서 이렇게 각을 잡은 다음에 프레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저장해야겠죠 저장하는 거 다 하실테니까 저장을 하시고 익스포트로 넘어가서 영상을 뽑을 궁리를 해야죠 익스포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 씬 한 씬을 만들었는데 이 씬을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트가 아니라 이 미디어 상태에서 아니 미디어 상태가 아니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상태에서 여기 보면 비디오가 보이죠 비디오에 플러스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찍으면은 방금 만든 이 씬이 여기 보일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해 주시고 해제하려면 컷이 여러 개면은 비디오 1 비디오 2 비디오 3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렌더링을 하려면 다 선택 전체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하나니까 그냥 전체 전체 선택 선택을 해 주고 화면이 감춰지면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익스포트에서 밑에 보면 익스포트 시작이 있죠 시작을 눌러주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가 시작됩니다 이 트윈모션의 장점이 루미온이나 다른 D5 D5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같은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트윈모션이 렌더링은 제일 빠릅니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저도 루미온이나 D5를 써봤는데 참 이 보통 한 20분 1분짜리 영상이 뭐 20분 30분씩 걸리는데 1분짜리라도 트윈모션은 한 10분 안쪽입니다 엄청 빠르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의 완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렌더링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그냥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꾸자꾸 반복을 해서 흠이 있나 아니면 어디가 부자연스러운가 또 농장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런 결과물을 확인하시는 것을 길러 둬야 합니다 뭐 이게 렌더링 걸어놓고 다른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면 그 안에 다 끝나 있거든요 이렇게 30분짜리 같으면 뭐 5분 이내입니다 렌더링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지 마시고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꾸자꾸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저기 수정을 하고 보강을 하다보면 그만큼 또 실력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제 만들어졌을 테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두서없이 짓거려가지고 제대로 다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분 걸렸는데 30분 안쪽이면 좋았을텐데 좀 장황하게 또 오늘도 장황하게 짓거렸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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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